혜야 고기 끝났다 아 이거 너무 부드러운데 노릇노릇하다 고기가 고기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고기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아름다울 수 없다고? 자기보다 약간 덜하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건? 약간 덜한 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? 그만 고기를 사랑하는 거야 고기는 사랑하지 고기 없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못 왔지 자기랑 고기 없었으면 자기랑 고기 없었으면 자기랑 고기 없었으면 영담도 저래? 뭐 요리하지 집에서 저렇게 조금 오붓함이 있어? 아니 그거보다 내가 많이 하니까 아니 오붓함 되게 오붓하지 조금 표현하는 게 우리는 틀리지 맛있겠다 맛있겠다 다 익은 거 맞지? 완전 다 익었지? 맛있겠다 저러고 설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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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칙이요 아니 불어져요? 반칙이요? 반칙이요 아니 불어져요? 아니 불어져요? 아니 불어져요? 아니 쟤가 곱딱하고 주는 거니까 와 불어져 준다고? 아니 맛 없으면 큰일 나지 진짜 맛있다 내가 고기를 못 구워 자기 때문에 진짜 맛있다 고기가 아주 맛있네 자 고기 하나 해봐봐 내가 이거 싸줄게 다시 넣어줄게 아 저희 뭐죠? 아 이거 뭐죠? 아 이거 뭐죠? 이거 한 번 한 번 굽다 다 먹겠다 저게 막힌다니까 맛이 맛 없을 수가 없다니까 먹어도 오늘 여기서 다 먹나? 굽다가 다 먹겠다 음 양념 괜찮아? 음 좋아 굿 아니 이거는 거의 뭐 이런 결혼 생활도 드물지만 부산 산아에 대한 환상도 다 깨졌어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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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형 시왕 나가면 션 이제 설 자리가 없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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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수정이 형도 내려오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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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도 아니고! 천! 천! 천이 형!